마인크래프트 컨텐츠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컨텐츠 경찰과 도둑 컨텐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컨셉은 로블룩스에도 굉장히 유행중인 도어즈! 경찰과 도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죄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경찰 엠보시! 불이 깜빡거리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러쉬! 소리가 들려오면 쫓아오는 피규어! 걷는 소리가 나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경찰서도 게임 룰 설명해드릴게요 이쪽 안에 감옥이고요 이 감옥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탈출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 안에 다이아몬드 블럭이 있기 때문에 탈출을 못해요 그래서 곡게임으로 파서 탈출을 하면 되는 거고요 20분 안에 도둑들이 이 감옥을 탈출하며 승리고 괴물경찰들은 20분 동안 저희를 갇히게 하며 승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게임 시작해볼까요? 무시무시한 절대 탈출할 수 없는 도어즈 감옥 오늘 탈출해보자 뭔데? 누가 꼬치? 설마 누가 꼬치게 이럴 셈은 아니겠지? 이쁜 걸로 꾸며가지고 도어즈 괴물들을 다 꼬셔가지고 미인계 하려는 거잖아 쉽게 터락하려고 근데 시간이 없었어 아 볼래? 할 리가 없잖아요 아니 얘네들 이 앞에 있다고 내가 한번 꼬셔볼게 야 남부씨 내가 꼬치지잖아 어 나갔다 야 괴물들이 굉장히 화가 났잖아 뭐 하시는 거예요? 탈출해야지 흙을 파서 이 감옥 밖으로 나가자 나 좀 그만 파주면 좋겠어 너 여름이 나 쟤 들어왔어 피규어는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소리를 내고 아니면 안 돼 아 돌아다년대 날 쫓아오고 있어 10분 동안 들으고 다녀야지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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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생각해 흡하는 소리를 들었나? 엉 내가 시선을 돌리고 아 아 야 도우주게임은 피규어가 뺑뺑뺑뺑 돌고 있는데? 그냥 치비 활동하고 있었어요 탈출하려고 한 게 아니야 야 가자 가자 여멘아 큰일 난 거 같아 3번이나 지었는데 문 있고 한 번도 못 나가봤어 여기 쌓았어 쌓았어 야 여멘아 근데 피규어가 너 따라가고 있어 어차피 눈 안 보여 쟤 야 이거 안 보이지? 응 안 보이지 오 세례 어어 야 좀 위에서 애들이 괴물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제? 엠브씨가 왜 화살했어? 난 모르겠어 나갈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여기 나무 있더라 이걸 그냥 버튼 번호로 나가면 되잖아 멍청이네 난 나간다 이 멍청이들아 이 괴물들아 나도 나간다 어 러쉬다 러쉬 우리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뒤에 뒤에 엠브씨가 나 아직 못 나갔어 너 거기서 좀 시선을 끌고 있어 알았어 우리가 파밍 좀 할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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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우리 나무는 좀 캤어? 나무를 캐야지 루루루 너는 거기서 시선을 끌고 있어? 아니야 나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응 나갈 수 있어? 당연하지 너무 믿어 괴물들아 지금 끌 것 같아 좋아요 러쉬랑 피규어가 안 보여 왜 왜 그렇게 무서운 녀석들이 너한테 찾아갔단 말이야? 그렇게 소리를 지를 정도라고? 아니 그 아니 피규어가 나 어디 쪼그리고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고개 90도로 숙이고 와가지고 근데 우리 좀 서둘러야 돼 9번밖에 안 남았어 내가 테마 만들고 올라갈 거거든 바로 너네들 칼을 만들고 한 명을 썰자 세 명이서 때리면 못 잡겠어 어? 어? 좋아 땅으로 물리치는 건가? 일로 오고 있는 거 같아 누가 오고 있어 이쪽으로 땅으로 타고 누가 들어오고 있다고 나 너무 무서워 확실히? 아무도 안 오는 거 같은데 여미는? 아니요 근데 아까부터 한 명이 안 보여 탈출했어 니네? 밖이야? 어 나는 밖이야 나도 밖이긴 한데 알았어 괴물이 다 여행이 쪽으로 간 거 같아 어 너무 조용하긴 해 어디야? 나 감옥 뒤에 있어 감옥 뒤로 와 감옥 뒤라고? 나 좀 먼데? 요루루 감옥 뒤로 와 아니 요루루인 줄 알았는데 요루루 쪼꼬미였네 뭔데 저거? 야 야 내 주위에 엠붓이 있어 감옥 뒤로 와 감옥 뒤에 그 공간이 있어 감옥 뒤로 와 엠붓이 엠붓이 가뭄 앞으로 와 내가 꺼낼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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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앙 철금 받아 고마워 아담 나라야! 미녀상 청사가. 미녀상 청사? 아 잠깐만 너무.. 네? 암! 야 얘들아 미안하다 버릴게 그냥! 너무 아파!!! 우린 하나잖아! 애들아 괜찮아! 요배나 나는 너를 위에서 앞에 나가서 칼질을 흘들렸는데. 미안. 자 이제 나가볼까? 나 곡괭이 하나 더 줄게 일로 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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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감옥 앞. 어디야? 비교화가 있었지만 아 얘네 왜 이렇게 아파? 아 얜 너무 아파 세대만 치니까 죽어대 아 잠깐만 야 야 엠붓이랑 러시가 쫓아와 아 나를 비교화가 쫓아와 얘들아 그냥 나 나 나 나 나 어? 나 그냥 어? 나 그냥 나갈게 미안해 얘들아 너네들 버리고 그냥 나가도록 할게 진짜 미안 우리 하나 아니었어? 나는 나만이라도 살아야지 너 어딨어 너 정말 이기적이다 미안해 나 사실 배신으로 감옥 들어왔거든 아 진짜? 그런 거 같았어 사기죄로 가 아 나 그냥 등록이 없네 얘들아 나 너무 무서워 미안해 너가 우리 배신했잖아 너네들 왜 안나오는데 너는 우리 아니야 갇혀있어? 나는 너를 이용해서 나갈거야 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뭐야 여미는 내가 여겼어 아아아 미호야 미안해 널 죽이고 내가 블럭을 좀 먹어야겠어 뭐? 널 죽이고 내가 널 블럭 블럭을 좀 먹어야겠어 좀 탈출할 수 있는거 같으면 그래 위호야 블록 좀 주겠어? 가는 길에 떨궈줄게 고마워 널 죽이고 원래 블록을 멈춘게 아 진짜 저거 왜이래 내려와 왜 자꾸와 블록이 부족해 너무한거 아니냐고 블록이 부족하잖아 내려가야돼 내가 제발 저 한 번만 나가볼게 얘들아 제발 부탁할게 제발 제발 이러지마 체리카 이 녀석이 한번 해보자는건가 내가 블록을 많이 캐서 가져갈게 얘들아 왜? 시간이 끝났어 3분만 더 하자 3분만 철을 구해야되는데 철검있어? 없어 없어 이미 다 털렸지 안되겠다 그러면 철이라도 캐와야겠어 왜 방법이 없잖아 누래야 너도 빨리해 지금이라도 캐야지 뭐 어떡해 초코예뻐 없었어 얘네 새키는 없었어 그게 맞긴 해 근데 혹시 나무 곡괭이 있어? 다 나무 곡괭이다 우리 5분만 더 추가할까? 그럴까? 얘들아 최소한 철검은 맞추자 나무를 좀 해야될 것 같아 여면아 그냥 우리 철검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나 철곡괭이는 있거든 내가 이거 넣어줄게 블록이랑 너가 후딱 쌓고 올라가버려 알았어 너무 조용한거 아니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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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니가 안보여 거기서 왼쪽을 뒤로 점프다는 거 아빠 뒤에 다 보였어 애들아 내가 갈게요 내가 갈게 글로 갈게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뒤로 내려가냐 근데 이거? 들어봐 이렇게 유벤화아 나 도와줘 어딘데 serikart 나 지금 문쪽에 오면 도일거야 도와줘 여깄네 이거 완전 갇혀버렸더라 오 오 오케이 시간 끝났고요 마지막 목숨 하시죠 죽으면 끝나는 걸로 해요 유벤화아 나 흣한 세트 떨구고 죽었다 자 근데 Touation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럼 내려와! 이거는 탈출이 불가능한 거 같아 솔직히 아 초반에 알 수 있었는데 블럭이 없어가지고 어 국경이다 국경이다 국경이 국경이 아 좋아 잠깐만 올라가 올라가 은우야 으아 은우야 inas 은우야New 놀 수 있지? 블록되지? 아 너 몰라 그냥 가는거야 괴물관녁 35년 야 괴물관녁 25년 오케이 은우 5템 아 일로 떨어져 일로 바닥을 만들어줘 바닥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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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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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줘 줘 막아야돼 떨어뜨려야돼 나가서 떨어뜨려야된다니깐 니가 가서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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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려 떨어뜨려 떨어뜨려야돼 안그러면 못이겨 아 나를 떨어뜨리면 어떡해 아 갔다와본거 아니야 별게 없을거 얘네 내가 밖에서 돌로망을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야돼 이 안에 이 안에 나 혼자 탈출했어 여름에 와 나도 데리고 가 아 나 멀어 떨어졌어 탈출했는데 물에 떨어져서 탈출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뭐 어거지로 탈출해보려고 했지만 엎지로 탈출하려고 했지만 괴물의 엄청난 방어력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괴물님들 고생님 고생님 약올라 약오르네요 어쨌든 자 이거 쌓아있는거 보이시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 실패했지만 재밌게 일단 고맙고 고생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괴물경력 30년 뿅 구독 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통 clubs 패스 2 패스 또 2 1 3 3 4 2 2 2 2 3